안녕하세요. 글자가 이와 같이 가로로 흘러가는데 왼쪽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자유마음대로 글자를 이렇게 흘러가는 크롤 이런것을 크롤이라 하죠. 크롤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유명한 앱 파워디렉트로 이 방법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트 앱에서 그와 같은 크롤 기법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파워디렉트를 터치합니다. 파워디렉트를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파워디렉트가 현재 버전이 최신 버전으로 바뀌어서 화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워디렉트의 여기 새 프로젝트 있죠.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새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에 프로젝트 이름에 제가 터치를 해서 크롤이라고 치겠어요. 크롤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크롤은 여기와 같이 글자가 아까 보여주셨다시피 글자가 가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크롤이라고 합니다. 크롤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16대9, 16대9 화면 비율로 해 보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여기와 같이 비디오가 나오죠. 이렇게. 첫 타임라인의 첫째 줄에 이렇게 올 비디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미 영상 소스에서 다운받아 놓으면 다운로드 함에 저장됩니다. 다운로드 함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함을 터치해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을 가져가겠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플러스가 생기죠. 플러스가 생기는 것을 터치하면 타임라인이 이와 같이 가져와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상단의 왼쪽에 뒤로가기 화살표 있죠. 상단의 뒤로가기 화살표를 터치해서 뒤로가기를 하겠습니다. 뒤로가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현재 프레임 시켜 볼게요. 바닷가에 어떤 여인이 서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여기에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를 입력은 왼쪽에 여기 레이어를 터치하죠. 레이어를 터치해서 글자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툭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눌러서 편집하기 라고 있죠. 눌러서 편집하기 해서 눌러서 편집해도 되고 또 아래쪽에 여기 텍스트 편집이라고 있죠. 이걸 터치해도 같은 겁니다. 텍스트 편집에서 어떤 친구가 질문한 크크크크를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크크크크 이렇게 한 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럼 크크크가 이렇게 왔어요. 이 크크크크가 온 것을 조금 글자를 좀 다듬을게요. 여기서 그 다음에 글꼴을 터치하겠습니다. 글꼴을 터치해서 글꼴을 터치하면 최신판에서 이렇게 화면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상단에 보면 절개찾기가 있고 모드가 있고 손글씨가 있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서에 서에 터치하면 서에 글이 나와요. 손글씨는 손글씨가 나와요. 모노스페이스 시스템 글꼴 파이레스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빙그레2 볼드를 파이레스 가져왔었어요. 이렇게 자기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하치된 상태에서 저는 여기서 제가 파이레스 가져온 빙그레2 볼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빙그레2 볼드를 선택하니까 화면에서 보세요. 글꼴 글자가 구워줬죠. 그렇게 한 다음에 X를 터치합니다. X를 터치해서 글꼴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여기 디자이너를 터치합니다. 디자이너를 터치해서 색깔을 지금 이제 색상이 여기 선택되어 있잖아요. 색상을 이렇게 밀어서 좀 빨간색을 해 보겠어요. 노란색 계통을 하나 해 보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형식 터치합니다. 형식 터치해 보면은 더 굵게 하려면 B를 누르면 더 굵게 되죠. 볼드체 I는 이탈릭체죠. I처럼 옆을 약간 글자 높죠. 그 나머지는 뭐 여기서 한 줄이 있는거 할거 없죠. 그 다음엔 테두리를 터치하겠습니다. 테두리를 터치해서 테두리를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검은색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선택되어 있죠. 이것을 크기를 조절해서 오른쪽으로 밀겠습니다. 오른쪽을 밀면은 테두리가 더 검은색이에요.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기억자가 더 글자죠. 이렇게 글자를 선택하고서 세부적인 사항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왼쪽으로 가는 뒤로가기 화살표 있죠.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을 복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복지라고 있죠. 복지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복지를 하면 두개가 되겠죠. 그럼 이 두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좀 늘릴게요. 여기서 하나를 조금 늘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이 두 번째 크크크는 말이죠. 복지는 이것은 글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글자만 바꾸겠어요.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바다 이렇게 해 보겠어요.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그리운 사람 이렇게 자기 원하는 글자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운 사람 이렇게 정을 덤지게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글자가 겹치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글자를 크게 작게 조절점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정도 크게 하고 위치는 이렇게 적당히 갖다 놓으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한 다음에 글자가 아름다운 바다 그리운 사람을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단에 여기 애니메이션이 여기 있죠.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한 다음에 터치하면 인 애니메이션이 있고 아웃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 보면 쭉 이렇게 옵션이 많이 있어요. 밑에 여기 왼쪽 스크롤이라고 있죠. 왼쪽 스크롤 여기 보세요. 왼쪽 스크롤이라고 있어요. 밑에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글자가 왼쪽으로 스크롤 왼쪽으로 크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흘러가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구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아까 크크크크 있죠. 조금 전에는 크크크를 이것은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게 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한 다음에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한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스크롤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오른쪽 스크롤이라고 있어요. 오른쪽 스크롤. 아래쪽에 조그만하게 보이죠. 오른쪽 스크롤을 터치합니다. 오른쪽 스크롤을 터치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크크크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아름다운 바다 그리운 이것은 또 왼쪽으로 흘러가죠.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애니메이션에서 글자를 이와 같이 크롤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크롤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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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